네, 다 아시다시피 오늘이 도쿄올림픽 개막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개막식이 펼쳐지는데요. 일본으로서는 올림픽이 축제라기보다는 하루하루가 곤혹스럽고 아슬아슬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언제나처럼요. 호사카 교수님의 만능 PPT와 함께 도쿄올림픽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 8시에 개막식이 있는데요. 사실 개막식 직전의 풍경, 이것도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손질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21일에 이미 경기가 시작됐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먼저 주목한 것은 일본하고 호주의 소프트볼 경기였습니다. 이게 8대1로 일본이 이겼어요. 5회 골드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관증으로 이게 후쿠시마 아즈마 구장라는 데서 했는데요. 무관증이 없기 때문에 진짜 분위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습니다. 일본인들이 아까 주목했다고 하지만 특히 이르브가 주목한 것뿐이고요. 보통 구장 주변에는 야구 시합이 있을 때는 굉장히 함순도 많이 들려오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은 함수원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선수들의 목소리가 약간 들릴 정도 그리고 주변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분위기가 역시 없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부흥올림픽 이게 아베 존 존이가 한 이야기인데 그러한 구호도 사라지고 분위기 느낌도 전혀 없다. 이러한 보도가 일본에 출고 있었죠. 이게 첫 경기 아닙니까? 첫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첫 경기를 후쿠시마에서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올림픽이니까 부흥을 상징한다고 해서 바로 후쿠시마에서 먼저 경기를 시작해서 부흥올림픽이라는 분위기를 상당히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거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고 할 수가 있죠. 자기들은 부흥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찝찝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후쿠시마라든가 도쿄라든가 가나가와 거의 다 무관증으로 됐는데요. 그래도 일부 미야기라든가 시조오카에서는 유관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7월 21일에 미야기 스타디암에서 중국 브라질 그리고 영국 칠레 이게 요자축구인데요. 유관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3천명 천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미야기도 동일본 대지진 때 큰 피해를 받은 것이죠. 네,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무라이라는 치사가 끝까지 유관증으로 하겠다.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오히려 현민들은 무관증으로 해달라 그것으로 즉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치켓은 6천명 천도 팔렸는데 판밖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사에 댓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코로나가 늘어나겠지라든가 미야기에서 감염이 폭발하겠네라든가 미야기는 9월엔 현재 도쿄가 될 거야라든가 이러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9월에는 현재 도쿄처럼 심각해질 거야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사실상 올해 3월 11일은 동북 대지진 1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야기형 외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당시 그때도 굉장히 감염자, 확진자가 많이 나온 사례가 있어서요. 사실상 미야기형의 시민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요. 무라이치사가 극우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극하지 유관중을 고집한 것입니다. 일단 결과를 좀 봐야 되겠네요. 일본에서도 그러나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역시 7월 21일에 지금 말씀드린 경기 중에서 사포로 도움에서 열린 영국 칠레의 여자 축구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경기 전에 판 차별 퍼포먼스가 이런 식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도쿄 도움에서 있었던 스웨덴, 미국 존에서도 킥업 직전 양띔 선수 그리고 심판들이 일체히 한쪽 무릎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2020년 9월에 일어난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남성 복견치사 사건 후에 세계적으로 이 모습의 퍼포먼스가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정치적이라고 해서 금지한다 그랬었는데 사실 이 퍼포먼스가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IOC는 경기 시약 직전에 이러한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나 표창시 때의 퍼포먼스는 지금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대 국가를 상당히 비판하거나 그런 부분도 좀 금지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세계적으로 호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 이 도쿄 대회 이전에 허락이 된 것입니다. 조금 진전됐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어떤 퍼포먼스를 할까라는 것으로 사실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7월 22일의 이야기인데요. 엊그제죠. 여자 축구 1차 존에서 일본 대회 캐나다가 사뽀로 도움에서 열렸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일본 쪽에서는 주목을 했죠. 나데시코 제펜 한 번 나데시코 제펜은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는 1대1로 무승부였습니다. 그러나 더 재미있는 것은 다음 화면으로 보시면요. 보통 이럴 때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우원을 지금까지 했거든요. TV를 보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때 시부야 도쿄 시부야의 고리에 기자들이 많이 나가봤는데 함선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특히 돈점고를 일본 팀이 노스를 때도 함선이 들리지 않았다.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인터뷰하신 일본 현지 그분도 이야기했지만 올림픽 분위기가 없다. 그리고 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경기가 시작되었다는 걸 몰랐다. 이러한 전문의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아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왔냐 물어보면 그냥 술을 마시러 가게에서는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길에서 그냥 술을 마시러 나왔다. 이러한 전문의들이 지금 일본 포나가, 도쿄 포나가 굉장히 많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나와서 그렇죠.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그게 또 밤이 되면 조금 시원해지니까 그렇게 오히려 밤에 또 일본에서는 축구 시합이나 야구 시합이 밤에 해요. 그러나 그때는 전문의들은 술을 마시고 있어. 밖에 나가서. 전에는요.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가게에서 태현TV로 올림픽 경기라든가 월드컵라든가 야구 경기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건 못해요. 가게들이 술을 못 파니까 이게 그런 것도 안 하고요. 8시까지로 다 끝나는데 이 시합은 9시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게 일본이 진짜 분위기가 사실 없습니다. 9시부터 그렇게 늦게 경기를 하는 건 또 이 더위 때문에 더위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밤에 트게 합니다. 그러니까 5시쯤부터 먼저 하나 시작하고 그 끝나면 8시나 9시에 두 번째 시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밤에 트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시가 아니라 7시부터 먼저 하고 하나 그 다음에 9시부터 그리고 9시에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무도 TV를 보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어요. 물론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올림픽을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스가 존니가 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요. 그게 7월 21일에 그 기사가 나갔는데요. 그런데 스가 존니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올림픽을 그만두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었고 편한 일이었다. 그러나 도전하는 게 일본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감행하는 것을 계속 결정해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댓글들이 또 SNS로 여기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렇게 쉽게 그만 들을 수 있다면 그만둬라 라는 것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그만둬라 라는 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욕설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러나 요새 특히 집권 자민당을 욕하는 그리고 스가 존니를 욕하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댓글도 있었다고 하죠. 2차 세계대전 때와 똑같다. 전부는 일본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SNS를 통해서 지금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바프 회장도 가세를 했습니다. 이것은 7월 20일에 그때 IOC 총회가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바프 회장이 요약하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난 15개월, 그러니까 일본에서 1년 연장이 결정된 게 지난 3월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15개월이 지난 것인데요. 그 기간 계속 이 대회가 무사히 열리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그러나 그 의문을 혹시 말한다면 실제로 올림픽이 완전히 무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였어 그 의심을 계속 자신의 마음 속에 그냥 담고 입 밖에 그 말을 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사히 도쿄올림픽이 열려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비난이 쇄도됐어요. 바프 회장으로서는 나름 자신의 고뇌를 풀어놓은 건데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그런 의문이 있으면 왜 지금 와서 말을 하냐. 그 의문을 먼저 말했었으면 이렇게 고생고생하면서 도쿄올림픽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프는 결국은 KHA가 사실상 확정해놓고 이런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IOC가 반성권료라든가 이런 것을 엄청난 돈을 벌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의문이 있어도 말을 안 했던 것이다.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고요. 이분도 이번 대회에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엄청나게 소문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생각됩니다.